라 다 다 다 라 다 다 다 Every day I seem too far away Every time I do I tell myself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Every night I see you in my heart Every time I do I end up crying 어둠 속에 너를 불러주면 헬렁이는 태양이 숨쉬는 곳 난 아직 이대로 멈춰 너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? 산에서 너는 가장 위험해 죽기 딱 좋은 날 싫어하는 거야 아직도 내가 너희 부모님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오늘 누가 유실물 찾으러 온다고 했대요 그 이후로 크리스마스에 막 아꼈는지 이강이한테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겼대요 수배자가 산에 간 것 같아요 무슨 일 생기면 무전해요 바로 달려갈 테니까 이강 선배 괜찮아요? 수배자라잖아 그 사람이 이강 선배 아는 사람이라면서요